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 입니다.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허슬랭 관련된 비디오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저도 음악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요즘에 좀 괜찮게 눈여겨보고 있는 곡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이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지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허슬랭라버의 Mars & Venus라는 뮤직비디오가 3월 31일 날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게 아주 뮤직비디오에서 뽑아내는 바이브가 아주 맛있습니다. 비트도 굉장히 잘 갖고 왔어요. 진짜 요즘 UK 바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혹은 요즘 미국에서도 느낄 수 있는 어떤 드릴 바이브를 잘 갖고 왔는데 저는 드릴을 갖고 오건 뭐 어떤 트랩을 갖고 오건 허슬랭라버의 뮤직비디오와 음악에서 느껴지는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낭만이에요. 허슬랭라버의 뮤직비디오 음악에 낭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래퍼의 목소리 때문이고 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좀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특유의 운치가 있고 뭔가 그 운치를 잘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허슬랭라버의 어떤 랩 스타일이나 이런 바이브 자체를 가끔 퓨처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퓨처를 좋아하는 이유는 목소리에서 소울풀함이 있기 때문이고 낭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을 때 듣는 청자로 하여금 굉장히 소울풀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래퍼들과 달리 이 래퍼는 자신의 소신껏 음악을 밀어붙이고 있고 사실 유튜브 계정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달에 더 업로드 되는 음악 뮤직비디오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힙합에서 이만큼 허슬라는 래퍼 찾기 힘듭니다. 누누히 얘기하죠. 래퍼들을 좋아하는 가장 첫 번째 동목은 허슬입니다.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일이 있어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리고 나를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결과물을 끊임없이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니까. 근데 계속 작업물을 내놓는다는 거는 아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성공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면 당연히 팬들이 더 많아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만큼 허슬랭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박수를 안 칠 수가 있겠어요. 박수를 쳐야죠. 정말 래퍼들한테 허슬은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허슬하는 래퍼들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허슬랭라버의 마르센 민어스입니다. 오케이, 렛츠 게린 투에. 아 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어쿠스틱 기타의 와 목소리가 너무 매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게다가 또 트렌디한 드릴을 갖고 왔잖아요. 약간 UK 드릴 래퍼 바이브처럼 아디다스 트레이닝 세트로 입은 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드릴 래퍼 아웃핏 하면 나이키 테크플리스를 많이 얘기하지만 또 이런 아디다스 트랙 수트를 입고 래퍼하는 래퍼들도 있잖아요. 저 이런 것도 좀 매력이라고 봐. 제가 뭐 언어가 달라서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래퍼한테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바이브와 소울이 있다는 거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자신의 소울한 바이브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비트를 만나면 그 감동이 배가 됩니다. 약간 저는 음악이 갖고 있는 느낌이 약간 누아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허슬랭은 음악적인 퀄리티나 뮤직비디오의 퀄리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저도 지지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다 같이 떼샷으로 모여가지고 퍼포먼스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멋있다고. 근데 아까부터 자꾸 보던 건데 소주를 들고 있는 거죠? 소주 같아. 요즘 몇 명 베트남 래퍼들이 뮤직비디오나 소셜미디어에 보면 소주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멋있어. 그게 힙합이 될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랩을 들었을 때 뭔가 이 사람 특유의 낭만이 느껴지냐.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영상도 되게 그냥 힙합이야. 되게 잘 찍었어. 힙합의 기준에서 잘 찍었다는 겁니다. 하이판 추면 다 추네요. 하이판 추면 다 추네요. 아 바이브 진짜 좋아. 이게 아리라스의 협찬이 있나 보다. 그쵸? 음 저는 래퍼들로부터 어떤 특유의 바이브가 느껴진다거나 허슬랭 러버처럼 뭔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저는 그 래퍼는 되게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확실히 자기 소신이 있는 래퍼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성공을 하더라고. 저는 허슬랭 러버가 뭐 구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일단 베트남의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탄탄한 코어 팬층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이 나올 때마다 항상 늘 지지해주는 팬층이 되게 탄탄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 살고 있는 저도 느껴지는 게 허슬랭 러버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에 보면 댓글 반응 같은 걸 보면 코어 팬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곡을 만들고 일을 한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사고 계속 끊임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어느샌가 음악적인 퀄리티 영상의 퀄리티 같은 게 좋아버리잖아요. 우리가 허슬라는 래퍼의 대명사로 얘기하면 저는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던 래퍼가 구찌메인 같은 래퍼였거든요. 사실 구찌메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있었어요. 허슬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의 음악이 너무나 가볍고 랩 스킬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던 때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그는 트랩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작업량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성공했잖아요. 그 분야에서 탑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저는 허슬랭러버는 분명히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래퍼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한 뭔가 바이브라든가 낭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소우프람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목소리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누아르 영화 같은 게 생각날 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퓨처 같은 래퍼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낭만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엄청난 작업을 작업량을 보여주는 이런 집단 래퍼 굉장히 존경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래퍼들은 방송 대중들의 어떤 타협을 하는 래퍼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음악을 만들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람들이 나의 음악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내놓는 거지. 난 이런 래퍼들 너무 멋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